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요셉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하미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 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석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대비책을 제시함으로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문의 요셉이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25절 또 28절 32절에 계속해서 언급한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꿈의 해석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실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은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두 가지 꿈에 등장하는 일곱 좋은 남소와 또 일곱 좋은 이삭은 일곱 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와 마르고 속이 빈 이삭도 일곱 해인데 이것은 흉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바로의 꿈이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모든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국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소유한 자의 자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결코 삶의 형편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꿈 전체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온 애국 땅은 7년 풍년이 있지만 곧이어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일에 관해 두 번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시는 것은 그에 따른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능력의 말씀뿐 아니라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33절부터 내용은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라의 감독을 두고 7년 풍년 때 수학물의 5분의 1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축함을 통해 장차 있을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셉의 말처럼 극심한 흉년 또한 그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의 시작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뜻에 합당하게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셉이 그 꿈에 대한 대비를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이 생각해 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해목의 능력뿐 아니라 비록 그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왕실 감옥에서 왕실 죄수들을 수발들고 배워왔던 국적 능력을 통해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고난의 자리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은 결코 헛된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실현하는 자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흥망선세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더욱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성도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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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